정말 무서운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동지들이, 여기 계신 모든 사무원들이 모두가 자원봉사라는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이러한 정당은, 이러한 선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위대한 선거혁명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들이 선거혁명의 주최자입니다. 돈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보다도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는 너지를 가지고 당대표부터 후보부터 일반당원까지 모두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정당, 우리 공화당입니다, 여러분. 우리 공화당밖에 정권을 조치하자!